전주지방법원은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. 역시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,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